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동부지부가 지난 4월 한 달간 접수한 사회공헌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내 각종 사회 문제를 발굴해 함께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열렸는데 8명의 내 외부 심사위원이 주제의 적합성, 소재의 참신성, 공감성, 논리성 등 지역사회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상생 부분에 주력해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사회공헌사업 아이디어는 노후된 전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 치매를 예방하자 우정의 커뮤니티 동아리, SNS 청소년 맞춤형 정신건강지원 프로젝트, 홀몸어르신 방한 텐트로 따뜻한 겨울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